이번 이야기부터는 임주혜 변호사가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섯 달째 공석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사령탑 홍명보 울산 감독이 확정이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 시절에 카리스마를 그대로 이은 리더십으로 지도자로서의 굵직한 성과들을 내기도 했었죠. 홍 감독의 과거 모습 먼저 보시죠. 그리고 웹폼 맞고 전부 다 심판 라인 들고 손들고. 전부 다 넘어지마. 이들의 이 부분은 오늘 분명히 최악이었어. 내가 보기엔. 카리스마가 그냥 넘치죠. 홍명보 감독이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게 되는 건 10년 만입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도 국가대표팀 감독을 단기로 맡았었죠. 당시에 공석이어서 소방수로 급하게 투입됐다가 당시에 2014년도 브라질 월드컵 16강 실패로 책임을 지고 굉장히 아쉽게 불명예스럽게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10년을 돌고 돌아서 한국 축구의 감독으로 홍명보 감독이 결국에 다시 앉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클리스만 감독이 물러난 이후에 5개월 동안 임시 감독 체제로만 운영이 되어오다가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정식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사실 물러나는 과정 클리스만 감독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결국 한국인 지도자가 이번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내정이 되게 된 것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홍명보 감독 사실 그 업적이 대단했죠. 2012년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것이 사실 감독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축구 선수라고 한다면 2002년 우리 월드컵에서요. 홍명보 선수 당시엔 선수가 프리킥 그리고 이제 승부착이 딱 성공하고 두 팔 들린 모습 그것이 저에게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이 될 만큼 선수로서도 감독으로서도 그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하고 탄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고심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1순위는 외국인 감독을 여긴 파는 것을 1순위로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결국 한국인 감독 홍명보 감독이 선임된 그 배경을 보자면 앞서 보신 영상에서처럼 홍명보 감독의 그 형님 리더십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선수들을 아우르는 카리스마라던가 어떤 단합력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10년 만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하게 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5개월 동안 계속 감독을 구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국인 감독만 구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산도 얼마 많지 않고 연봉 협상이 잘 되지 않다 보니 외국인 감독들과의 협상은 다 실패했고요. 결국에는 외국인 감독을 섭외 못하니까 돌고 돌아서 홍명보 감독에게 온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난을 듣고 있어요. 일단 오늘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홍명보 감독이 감독이 되어야 하는 8가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극찬을 했더군요. 극찬. 그렇죠. 사실 홍명보 감독 그 자체로 보자면 커리어도 완벽하고 사실상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어떤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 평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많은 축구팬들 그리고 관계자들이 좀 걱정스러워하고 우려스러워하는 지점은요. 바로 이 선임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해외 감독을 영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발이 됐고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단계에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정말 이제 마지막 순간을 돼서야 홍명보 감독에게 러블콜을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이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잡음이요. 계속 축구를 좋아하는 팬이 아니어도 들어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차기 감독이 외국인일 것이다 라는 관측이 많았던 이유는 그만큼 축구협회에서 계속 외국인 감독만 접촉을 해왔기 때문인데요. 홍감독 내정으로 팬 일각에서는 실망감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죠. 이천수 씨는요. 이 상황을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대표팀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젊고 유능한 감독을 이제는 우리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와갖고 한국적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돌아 돌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한국 감독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둘은 한국 사람이니까 대화는 되잖아. 국내 감독이 시킬 사람이 없어. 한국이라는 건 저러야 돈도 있지만 나이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명예를 찾게. 외국인의 좋은 감독 데리고 오는 거는 베스트고 안 그럴 거면 진짜로 명보형 아니면 최용이 형밖에 없다고. 자 저 이 발언이요. 꽤 오래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천수 씨가 이천수 전 선수가 이걸 예측이라도 했듯이 요즘 말로 성지라고 하죠. 저 영상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은 이 감독 제안을 여러 차례 최근에 거절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14년도에 본인을 성적이 나쁘다고 내쫓아놓고 지금은 K리그에서 지금 2위 팀을 이끌고 있는 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 번 고배를 마셨던 사람을 불러다가 망신시켜놓고 왜 또 데려가려고 하느냐. K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감독을 왜 뺏어 가느냐. 이렇게 붙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홍명보 감독 3고 초력 끝에 결심을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울산 팬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축구단에 계속해서 응원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울산 팬들이 워낙에 지금 속상해하니까 축구협회가 오늘 아침에 사과를 공식적으로 했군요. 그렇죠. 이제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내 감독이 선임이 되게 된다면 해당 프로팀은 지금 졸지에 갑자기 감독을 잃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K리그 역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여러 경기들, 중요한 경기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시점에 지금 울산 팬들도요. 한편으로는 홍명보 감독이 국가대표 팀 감독을 맡는다면 영광스럽고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해 참 좋은 일이니까 우리가 잘 보내드려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겠지만 아니 홍명보 감독이 거듭해서 울산 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울산과 함께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었는데 좀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이렇게 좀 불만을 표시하는 그런 의견들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선임 과정이 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빠르게 정리가 되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남네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이 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워서 서로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혼란을 거듭했던 차기 사령탑 확정 과정까지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불명예를 씻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홍 감독이 과연 국가대표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다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